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죄예요? 일어나 아직 이곳을 나갈 수는 없어 너는 죽을 수 없어 왜? 여자를 놔줘! 아니면 대형 공격을 하겠다! 다시 말한다! 놔주지 않으면! 난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마이 늘리지 말고 일어나 기절했군 저기 너! 기다려봐! 사교 대신이 당신을 지켜주길 난 주바이 기사단의 정찰기사 이 도라야 예전 엘사에서 근무했던 유리예요 현지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넌 여행자라는 거지? 네 최근 도시 주변에 뒤틀림이 출몰하고 있어 너도 얼른 성 안으로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지바이는 여기서 멀지 않아 기사인 내가 너를 호송해줄게 감사합니다 저...근데... 저...근데... 응? 아...아니에요 아... uncontrollable 생각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